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참수리의 탑에 들어와 있구요 일단 오른쪽 먼저 가보죠 뭔가 동전이 어려 보이는데 왼쪽도 오란바우파우 마법사 녀석은 구매락으로 처리해주면 심플하네요 진행이 안되네요 오른쪽이 올바른 선택이었나봅니다 위쪽 맞았네 어 열쇠 하나 얻고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바로 안썼구요 길이 왜 길이네 올라갈게요 아니지 계단에 서서 열쇠를 열고 순서가 꼬이네요 여기서 편법으로 아 됐던거 같은데 힘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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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땡기고 다시 땡기고 그리고 어 이런 페 페가소스 신발 좀 써볼까요 어차피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좀 빠르긴 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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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ulous 으 어린 음 근데 별로 떨어지고 싶진 않거든요 요렇게 편법으로 넘어오죠 곳을 왜 안들이 던져주고 때리면 저기서 하나 더 박살 네 좋습니다 위에 한번 올라가볼게요 옆에 진행이 안되고 들고 밖으로 아래로 떨어지진 않겠죠 평법이 아니라 원래 일로 가야되는건가보네요 일단 요녀성 그 다음에 검은거 검은게 한칸 아래로 갔던거 같은데 아 위로 올라가네 왼쪽 왼쪽으로 그럼 여기 사양칸으로 주면 뭐 나오나요 아 왼쪽으로 지도 얻었습니다 혼자 올라가볼게요 아이고 나 가장가자 맞다니 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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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죽어요 카비 잘 안죽어요 딱히 좋아보이는 모델이구요 주황율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단 하트 없으니깐 묻고 카비가 또 나오네 주황색 라인 타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별로 필요없는 불이 와도 없고요 옥샷 써서 넘어갔습니다 일단 파란 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주황길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파란 길로 한번 올라가 봤고요 색상을 좀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그냥 나가는 길일텐데 주황색으로 바꿔주면 동화할 수 있는 때가 제한되죠 일단 다시 올라갈게요 이거 이렇게 밀면 되니까 자 여기는 뭐 던져서 가야 되는 것 같고 이거 잘못했어요 아이고 만만급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얘만 크로버로 맞추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잘 못했어요 아이고 미쳤네 진짜 그냥 치는 느낌 와 됐다 힘드네 이게 뭐라고 나침반 얻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내려가보죠 지금 주황색이 열려있긴 한데 탈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던지고 옆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길이 막혔네요 위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카비를 좀 붙여주고 저 위에 보물상자 소라 껍질인건가봐요 여기 넘어갔던 데 같은데 지금 보면 저기 옆에 벽이 깨져있어요 아래쪽 먼저 가보자 보스네 오 잡혔다 오 또 잡혀요 오메랑이 되네요 오메랑만 던져도 될 거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엄청 맞았습니다 어 재채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됐다 아 여기 또 이거예요 오고 됐다 됐다 자 자 여기는 요렇게 넘어가라고 있는 거고 음 음 주황색으로 만들고 좀 귀찮네요 좀 귀찮네요 좀 귀찮네요 먼저 오 빵패 업그레이드 됐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까운 폭탄 뭐 별수없죠 아까워도 잠깐만 여기 내려가면 막혀있구나 막혀있구나 다 꺼놓고 올라가자 제가 올라올 때가 아닌 거 같긴 한데 제가 올라올 때가 아닌 거 같긴 한데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지금 열쇠가 없어서 진행이 안되네요 정국이 여행이 안 되니까 돌아가자 힐 진짜 힐 해가 안되니까 돌아가자 이거 자아 오른쪽 와 붙여가 못쓰인 것 같은데 열심히 칼을 흔드니까 사라졌습니다 어 이렇게 금방 끝나 느낌이 난데 딱히 뭐 곱서 보이죠? 근데 빌리네요 아 열쇠 나올 것 같아요 아 던전보스범 열쇠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지금 못가죠?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닐까 아 여기네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주황색으로 만들고 떨어질 것 같아요 던전이 꽤 지저분하죠 보자 넘어가려면은 색상 바꿔야되고 별 수 없네 그냥 그냥 헤어프로 가죠 아 여기 못 올라가야 되는데 좀 막혀있습니다 이 런 런 이제 그리고 하고 다시 넘어왔고요. 이게 맞나? 아닌데. 자, 뭐가 됐든 넘어왔으니까. 아, 이쪽 아니네.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저기서 막혀 있습니다. 망을 주황색으로 만들고 떨어져야 되는데. 미안해. 여긴 언제 못 가는데. 일단은 안 돼? 그거 같긴 한데. 안 되죠? 약간 못 넘어가서. 어우, 부메랑 헤안이 왔어요. 아,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떨어지면 길이 없고. 얘 좀 이용해 볼까요? 잘 못 떨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피드면. 이용을 해도 저런 걸 이용했는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뒤적rir. 지나갈 수가 없어. 여기 끝으로 한 번 떨어져 보자. 고물 상자라 더 먹으려고요.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똑같죠? 헷갈려죽겠네요, 진짜 위로는 길이 막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좀 쓸만한 데도 떨어졌네요 자, 됐어요 여기서 위였나? 아니구나, 아래인 것 같은데 응? 아닌데? 어라? 배에 못 올라가고 있었지? 어라? 이게 맞나? 잠깐만요 아, 여기 올라가는게 맞나요? 근데 열려있는데 뭐가 막혀서 못 올라가고 있었지? 여긴 맞는거 같은데 일단 올라가 볼게요 아, 내가 위로 안가구나 여기를 안왔었는데 망각하고 있었어 방패 들고 있어도 되죠 그래도 방패가 커져서 편해졌고요 아, 여긴데 진짜 여기 하나 오려고 빙빙 돌았습니다 자, 지금 지금 그러면은 돌기둥 다 부신건가 다 부신거 같긴 한데 다 부신거 같긴 한데 안 부신데가 있나? 뭐지? 뭐가 또 남아있나요? 다시 여기 도착했고요 여기 가려면은 일단 위쪽에서 내려와야 돼서 여기 가려면은 일단 위쪽에서 내려와야 돼서 자, 이쪽인데 여기거든요 일단 위로 올라가보죠 자, 여기네요 아, 여기 옆에 하나 있구나 그래도 쇠고슬 다행히 저기다 갖다놔서 갖다놓은건가 아, 쇠고슬은 또 저쪽에서 넘겨야되는데 아, 쇠고슬은 또 저쪽에서 넘겨야되는데 뭐지 이따 던져놓죠 음, 이쪽에다가 던져놓고 옴의 상자를 먹으러 가고있습니다 카빈인가? 빨아들이겠죠? 왜 안 빨아들이지? 이런 쓸데없이 헤매다가 시간만 버리네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그래도 여기 포부장자까지는 먹고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이런 그마저도 폭탄이네요 흰 흰 흰 흰 흰 흰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